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가상교육장치 관리 중에서 세그멘테이션 기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는데 페이징 크기 페이지 기법은 같은 크기로 분할을 하는 것이고 세그멘테이션은 서로 다른 크기로 분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용어를 서로 다른 크기로 분할된 그 자체를 뭐라는 용어를 붙이냐면 세그멘테이션이다 라는 용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번호가 아니라 페이징 기법에서는 페이지 번호였지만 얘는 어때요? 세그멘테이션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세그먼트와 범위의 순서의 쌍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고 변이라는 것은 이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세그먼테이션을 한번 보세요. 세그먼테이션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세그먼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0번입니다. 그래서 0번 세그먼트는요. 1000번부터 시작을 해요 라는 겁니다. 주격장치 중에서 100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는 거고 1번은 이제 1000번, 1000만큼의 크기가 있어요 라는 뜻이고 시작 주소는 4000번지에서 시작을 해요 라는 뜻입니다. 자 1번 세그먼트의 크기는 서로 다른 크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500정도의 크기예요. 2번은 1000의 크기예요. 3번은 500의 크기예요. 그래서 크기를 말을 하고 있고요. 얘는 해당되는 세그먼트가 시작되는 주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요? 자 세그먼트 번호와 그 다음에 변입니다. 얘는 변이. 그래서 2번, 2번 세그먼트고요.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100만큼, 100의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은 자 0번 세그먼트예요. 1번 세그먼트예요. 2번 세그먼트예요. 3번 세그먼트 이렇게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주격장치가 있겠죠. 그래서 자 2000번지에는요. 세그먼트 2번이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3000번지가 있네요. 3000번지는요. 세그먼트 3번이 들어오고요. 4000번지에서는요. 세그먼트 0번이 들어오고요. 5000번지에서는요. 세그먼트 1번이 들어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번은요. 0번은 여기 있어요. 1번은 여기 있어요. 2번은 여기 있어요. 3번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몇 번지를 나타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상주소고 가상주소. 네. 다음에 얘는 어때요. 실제적인 메모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 세그먼트로부터 100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2번 세그먼트는 어디에 가 있어요. 2000번지에 가 있죠. 2000번지. 시작 주소가 2000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는 거예요. 100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실제적인 주소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네. 2100번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주소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가상주소가 이렇게 써졌다 그거죠. 1번 세그먼트고요. 변이가 100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메모리에서는 몇 번지냐라는 겁니다. 자 1번은 5000번지에 가있다 그랬어요. 5000번지. 거기서 100만큼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주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100이 된다라는 거죠. 자 가상주소 이거는 뭘까요? 세그먼트 2번이고요. 1500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세그먼트 2번이면 2번이면 실제적인 주소가 2000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3500이 되나요? 그런데 이건 오류가 된다라는 거죠. 네. 왜 오류냐? 세그먼트 2번의 최대 번호의 크기가 1000이에요. 그러면 이게 변이가 1000을 넘을 수가 없겠죠. 네. 이게 1500이나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틀렸어요. 오류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되겠나요? 네. 세그먼트 번호와 실제 주소를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세요? 음 세그먼트 또 테이블이 있겠죠. 세그먼트 0번은요. 그죠? 네. 여기 주소에 4000번지부터 시작을 해요. 라는 걸 또 알려주는 이런 테이블이 있겠죠. 네. 4000번지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세그먼트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기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 이런 테이블을 보고 실제적인 주소가 몇 번째 있는지 매칭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상기업장치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역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역성. 자 구역성이다 라는 것은 뭘까? 네. 자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에 주격장치를 이제 참조를 하겠죠. 이것 좀 가져오세요. 저것 좀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럴 때 메모리의 특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경향이 있더라. 네. 이런 걸 우리는 구역성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뻐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걔만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딱 이제 찬찬히 살펴봤더니 시간구역성과 공간구역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또는 공간에 따라서 참조하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구역성은 뭐냐면 최근 시간에 관련된 거죠. 시간구역성. 시간구역성은 최근에 참조된 영역을 또 참조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참조된 기억장소가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한 번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1시에 오후 1시에 서울 북부지방에 비가 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죠. 1시 10분에 비는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5죠. 시간이 근접되어 있잖아요. 오후 9시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1시 10분이면 비 올 확률은 높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들의 예측이 어때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구역성입니다. 한 번 참조된 영역을 또 참조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왜 필요하냐면 메모리에서 누군가를 내보내고 다른 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참조한 것을 또 참조하더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최근에 참조한 것은 어때요? 내보내야 돼요? 남겨놔야 돼요? 남겨놔야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다음에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컴퓨터의 속도는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CPU가 많이 참조하는 것은 메모리에 있어야지 빨리빨리 처리가 되죠. 안 그러고 계속 교체 작업이 일어나면 그만큼 컴퓨터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뭘 남겨놓을까를 생각을 하고 뭘 내보낼까를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최근에 참조한 것은 좀 놔둬보자 라는 거예요. 왜냐? 최근에 참조한 것은 CPU가 또 참조할 가능성이 높더라.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게 시간 구역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역성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 순환 참조 순환. 그 다음에 서브루틴 부 프로그램이죠. 서브루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서브루틴. 내가 100개의 별을 출력을 하고자 해요. 이렇게 사용하다가 100개의 별을 출력하는 것을 하나으로 단위로 문궈놓은 거죠. 그래서 얘를 A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콜 A라고 부른 거죠. 그럼 여기를 참조해서 열심히 처리를 했어요. 다 끝났어요. 리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 프로그램은 100개의 별을 출력하는 이 프로그램은 내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방금 이거 서브루틴 있잖아요. 서브루틴은 왜 만들었어요? 여러 번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주격장치에 남겨두는 게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택, 카운팅, 그 다음에 집계, 합계 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간구역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구역성, 공간구역성입니다. 공간.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기억장소에 참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은 또 계속 참조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 근처가 됩니다. 공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시에 서울 북부지역에 비가 왔어요. 제가 또 1시 10분에 할 줄 알았죠.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시간에 의정부에는 비가 올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할 수 있죠. 서울 북부지방에 비가 왔어요. 제주도에는 비가 올까요? 그건 의미, 그거는 좀 관련성이 없잖아요. 근데 근처에 있는 지역에는 비가 올 확률이 높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공간구역성입니다. 그러니까 주격장치가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걸 참조하면 이 근처에 있는 건 참조할 확률이 높더라. 이것에 관련된 게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어떤 거예요? 연속된 공간에 저장된 게 배열이죠. 그러면 자료구조에서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I의 0번째 방, AI의 첫 번째 방 배열은 왜 만들었어요? 동일한 형태가 연속된 공간에 들어가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참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참조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참조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열, 여기를 참조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참조하더라. 왜냐하면 배열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배열, 순차적 코드의 실행, 프로그래머들이 서로 관련된 변수를 근처에 선언할 때 이럴 때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구역성, 공간구역성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워킹셋이라고 있습니다. 이 워킹셋은 한마디로 말하면 CPU가 예뻐하는 애들이에요. CPU가 자주 참조하는 애들. 그게 왜 중요한가요? CPU가 자주 참조하는 것은 주기역장치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때 가상주소에 가서 가져온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어때요? 보조기역장치는 컴퓨터 바깥쪽에 있잖아요. 얼마나 속도가 느려요. CPU는 몇백만 분의 1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드디스크 드릅드릅 긁으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도가 느려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공기 할 때도 1초라는 게 굉장히 느린 시간이잖아요. 우리 생활할 때 1초는 금방 가죠. 약속시간 30분씩 늦게 나타나는 친구들도 있죠. 얼마나 그래요. 시간 개념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몇백만 분의 1초를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워킹셋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워킹셋이라는 것은 뭐냐.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다. 좀 말이 어렵게 써져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CPU가 많이 찾는 데이터들 또 프로그램들 그것들의 집합이다. 또 그걸 더 간략하게 말한다면 CPU가 많이 찾는 것들의 집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떠세요?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들은 주격장지에 상주시켜야죠. 그래야지 빨리빨리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주기억장지에 유지되어 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다. 유지되어야죠. 자주 사용되는 워킹셋을 주기억장지에 상주시킴으로써 슬레이싱 현상을 감소할 수 있다. 슬레이싱. 슬레이싱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보면 이게 메모리가 되죠. CPU가 참조하면 주기억장지에 넣어놔야 된다. 자주 참조하는 것은 어때요? 상주시켜라. 그런데 이걸 판단을 못한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것을. 그럼 이제 꽉 찼어요. A, B, C, D, E 이렇게 다 참는데 얘가 자주 참조하는 것을 판단을 못한 거죠. 그래서 A를 내보냈어요. CPU가 B를 참조하세요. B 참조했어요. 그러다가 또 CPU가 A 참조한 거예요. A 가져온 거예요. 누구를 내보내고 B 내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A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또 CPU가 B를 참조한 거예요. 그럼 또 가져와야죠. 그리고 A를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또 A를 또 참조한 거예요. 그럼 B 내보내고 또 A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서로 교환하다 보면 그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낭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 미스가 되는 거죠. 워킹셋을 잘 판단해야죠. CPU가 뭐를 많이 참조하더라 해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A, B를 주격장치에 그냥 상조시키겠죠. 상조시켜놓으면 어때요? CPU가. A 가져오세요. A 가져오는 거죠. B 가져오세요. B 가져오는 거죠. 또 A 가져오세요. 그냥 가져오는 거죠. B 가져오세요. 그럼 그냥 B 가져오는 거죠. 이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워킹셋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워킹셋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스트레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싱 현상이란 뭐냐? 너무 자주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페이지 교체하는 게 왜 안 좋아요? 페이지 교체하면 어때? 라고 생각이 들죠. 안 들어요? 네. 페이지 교체가 너무 자주 일어나면 어째요? 그만큼 컴퓨터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도가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빠른 게 당연히 좋죠. 여러분이 5년마다 컴퓨터를 왜 교체를 해요? 빠른 컴퓨터를 원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싱은 안 좋은 겁니다. 너무 자주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요. 그게 왜 안 좋냐? 프로세스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교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CPU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CPU 한 대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저기 가가지고 B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C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낭비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 그거를 성능에 안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능 저하를 가져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주격장치에 적재해서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만큼 충분한 페이지 프레임을 갖지 못하면 페이지 부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뭐 그랬어요? 페이지 프레임. 그죠? 앞에서 페이지 여러분이 페이지 기법에서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배웠죠. 페이지는 가상 공간에서 나누어진 단위고 똑같은 걸 주격장치에서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데 주격장치에서는 그걸 무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충분한 페이지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부재. 페이지 부재. 내가 찾는 게 내가 CPU가 찾는 게 주격장치 없어요. 없어. 없는 걸 부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택배가 여러분 집에 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재 중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페이지 부재다. CPU가 찾는 데이터가 CPU가 찾는 게 주격장치 없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페이지 부재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현상. 그걸 쓰레싱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속 페이지 교체를 수행해야 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쓰레싱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쓰레싱 현상은 어때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런 쓰레싱 현상을 방지해야 되겠죠. 왜요? 왜요?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를 낮춰라라는 거죠.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자주 교체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또 각 프로세스들한테 충분한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을 해줘라라는 겁니다. 주격장치 내 워킹셋을 제대로 유지 관리를 하면 쓰레싱은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황된 설명이 많이 들어왔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CPU가 자주 찾는 그런 조직, 집합을 뭐라 그런다? 워킹셋이라고 한다. 그 워킹셋은 주격장치에 상주시켜라. 그래야지 CPU가 찾을 때 빨리빨리 건네줄 수가 있다. 워킹셋을 잘못 판단해버리면 계속 페이지를 교체해야 된다. 그런 현상을 쓰레싱 현상이라 그런다. 그래서 그런 쓰레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킹셋을 잘 관리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나오게 됩니다. 자 페이지 교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거죠. 여러분이 이게 이제 메모리가 되고 이 나누어진 이 조각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지다 라고 그랬죠. 이렇게요. 그래서 페이지 1번 해가지고 쭉 있는데 다 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걸 들어와서 여기에 페이지가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내보낼까? 이제 프로그램 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해야지 내보내기를 잘 해야지 CPU가 페이지 교체가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전반적인 컴퓨터 성능을 올릴 수가 있겠죠. CPU가 이 다음에 뭐를 찾을까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페이지를 내보내는 게 최상의 선택이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쓰레신 현상을 좀 줄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내보낼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FIFO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페이지를 내보내자. 또 LRU 기법이 있습니다. LRU 알고리즘 방법으로 이런 페이지를 내보내자. 또 OPT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FU 방법이 있고 NUR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페이지 교체가 일어날까라는 걸 우리가 하나씩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이 먼저 FIFO 방식은 우리가 좀 들어봤죠. 자료구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스테큐 대큐 거기서 큐구조가 FIFO 할 때 그때 나왔을 거예요. FIFO는 뭐냐?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격장치에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을 내보내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페이지 번호예요. 페이지 번호 이거는 뭐냐면 CPU가 찾는 거예요. 처음엔 1번 찾았다가 그 다음에 2번 찾았다가 그 다음에 1번 찾았다가 3번 찾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몇 번 페이지를 찾을까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딱 여기까지 열어보니까 그 다음 시간이 이렇게 흘러보니까 CPU가 2번을 참조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1번을 참조하더라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야 될까. 이거는 현재 주격장치에 있는 페이지 공간입니다. 1페이지 공간, 2페이지 공간, 3페이지 공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거는 CPU가 참조하는 1번 페이지 나오세요, 2번 페이지 나오세요라는 거고 얘는 그냥 공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하나의 공간, 하나의 공간,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공간이 몇 군데가 있어요? 3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주격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몇 개로, 칸을 몇 개로 나눴어요? 3개로 나눈 거예요. 3개로 나누었을 때 여기가 1번, 2번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공간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주격장치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오래 있었던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이고 3개의 프레임에서 그랬죠. 우리가 가상 메모리에서는 이 단위를 뭐라고 했어요? 페이지다라는 용어를 붙였죠. 똑같은 크기를 주격장치에서 나누는데 이 단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프레임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3개의 프레임이 있어요라는 겁니다. 즉 1, 2, 3개의 주격장치 공간이 있어요. 주격장치가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졌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비어있는 상태죠. 비어있는 상태에서 CPU가 1번 페이지 좀 갖다 주세요 라고 그런 거예요. 1번 페이지 주세요 라고 그런 거예요. 주격장치가 텅 비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1번 페이지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페이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CPU가 1번 페이지 좀 가져오세요 라고 했을 때 주격장치에서 1번 페이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새로 가져온 거죠. 없었어요. 그죠? 그걸 부재라고. 부재. 페이지 부재.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었다. 라고 폴트의 약자 F를 썼습니다. 현재 메모리에는 딱 1번만 있는 거죠. 1번. 그러다가 이제 CPU가 2번 페이지 좀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원래 1번 페이지가 있는 상태였죠. 2번 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죠? 2번 페이지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메모리가 없는 상태에서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폴트다. 페이지 부재다. 라고 한 거죠. 됐나요? 그러다가 이제 또 CPU가 1번 페이지 좀 가져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메모리에 1번 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메모리 상태에서는 지금 변화가 없어요. 부재중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페이지 폴트가 안 일어났어요. 이것처럼 페이지 폴트가 잘 안 일어나야지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3번 페이지 좀 갖다 주세요. 3번 페이지. 네. 3번 페이지. 네. 자 1번 2번이고 3번 여기 하나 비어있네요. 3번 페이지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1번 있어요. 2번 있어요. 자 3번 가져옵니다. 새로 가져옵니다. 자 이걸 페이지 부재라고 그러나요? 그러나요? 네. 그러죠. 없는 상태에서 새로 가져왔으니까 페이지 부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겠죠. 5번 좀 가져오세요. 5번 페이지 가져오세요. 그런 거요. 그런데 메모리가 지금 다 찼잖아요. 꽉 찼잖아요. 이 덩어리가 다 찼잖아요. 이 덩어리 중에 하나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5번 페이지가 지금 들어와 줘야지 돼요. 5번 페이지가. 그러면 어떡하죠? 5번 페이지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를 내보내야 되겠군요. 네. 자 누구를 내보낼 거예요? 자 누구를 내보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들어와 죽치고 앉아있는 걸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메모리에 1번, 2번, 3번 페이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1번은 언제 들어왔어요? 이때 들어왔네요. 그렇죠? 2번은 언제 들어왔어요? 이때 들어왔어요. 3번은요. 방금 들어왔어요. 자 누구를 내보내나요? 누구 내보낼 거예요? 바로 1번을 내보내야죠. 가장 오래 들어온 거. 어제 전에 들어온 거. 그래서 1번을 내보내고 5번이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어요. 새로 5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페이지 폴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1번 좀 주세요. 그랬어요. CPU가 1번 테이블 좀 주세요. 1번 페이지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누군가를 내보내고 또 가져와야 되겠죠. 1번 없어요. 자 판단합니다. 가장 오래된 거. 자 5번은 이때 들어왔군요. 자 2번은 이때 들어왔군요. 3번은 이때 들어왔군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내보내야 돼요? 이 방식대로 한다면 가장 오래전에 들어온 2번을 내보내겠죠. 그래서 5번 그대로 읽고 2번을 내보냅니다. 새로 1번이 들어왔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2번을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방금 2번 내보냈는데 다시 2번 좀 불러오세요. 자 5번은 여기서 들어왔고 1번은 여기서 들어왔고 3번은 여기서 들어왔어요. 이 셋 중에서 누구를 내보내요? 가장 오래된 3번을 내보내기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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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을 내보내고 2번이 내보내요. 자 새로 2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다가 1번 페이지 좀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1번 여기 있죠. 좋은 거죠. 5번이 있고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페이지 폴트가 안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CPU가 자 둘 넷 여덟 여덟 번 불렀어요. 여덟 번 여덟 번 중에서 총 여덟 번 중에서 페이지 폴트가 여섯 번이 일어났네요. 여섯 번의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페이지 부재 페이지 부재는 페이지가 페이지 부재는 여섯 번이 일어났고 자 적중은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페이지 폴트는 몇 번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FIF 알고리즘을 했을 때 최종적인 순서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일어났느냐 이거 최종적인 순서 그러니까 이거 하는 방법을 어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다음 알고리즘은 어떤 걸까? 라는 겁니다. LRU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LRU 알고리즘은 뭐냐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언제 들어왔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한다면 가장 오랫동안 CPU가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그죠? 그 페이지를 교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참조 페이지 CPU가 이걸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지금이니까 이렇게 나열을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자 이거는 이제 프레임 번호입니다. 이거는 메모리 공간이 4개가 있다. 자 문제에서 프레임 공간이 4개가 있어요. 4개로 주격장지가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 하나의 프레임에는 하나의 페이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LRU 기법입니다. 이제 처음에 E를 불렀어요. 메모리가 비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데 프레임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격장지가 이렇게 4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 이거 하나의 크기하고 페이지 크기는 동일한 겁니다. 이게 이제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기억장치에서 이제 페이지라는 단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요. 페이지 단위가 이제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이 하나의 프레임에 페이지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텅 비어있어요. 출발을 할 때 그런데 CPU가 1을 불렀어요. 자 1번 페이지 들어오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비어있는 상태에서 1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새로 들어간 거니까 우리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다. 페이지 부재가 일어났다. 라고 하고 F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좀 부르는 거 2번 들어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2번이 들어온 거죠. 3번 들어오세요. 새로 3번 들어온 거예요. 4번 들어오세요. 4번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1, 2, 3, 4가 이제 다 차 있는 거예요. 1, 2, 3, 4 이게 다 차 있는데 CPU가 5번 좀 들어오세요. 5번 들어가야 돼요. 그럼 누구를 내보낼 거냐. 누구를 내보낸다 그랬어요?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은 거 그럼 여자부터 판단한 거죠. 참조된다. 그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참조한 거 CPU가 부른 거 여기잖아요. 이 시점에서 CPU가 언제 참조했는지를 따지는 거죠. 4번은 바로 전에 참조했군요. 3번은 이때 참조했네. 2번은 이때 참조했네. 1번은 이때 참조했네. 그랬어요. 참조한 지 가장 오래된 거 참조한 지 가장 오래된 건 몇 번이죠? 바로 1번이군요. 그래서 1번을 빼고 5번이 들어갑니다. 새로 들어왔으니까 페이지 폴트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3번 딱 봤더니 3번이 있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죠. 그러면 페이지 폴트 안 일어난 거죠. 좋은 거다. 페이지 폴트 안 일어났어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오세요 4번 4번이 있네요. 좋죠? 있는 4번 그대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오세요 그래서 2번 있나요? 2번 아, 있어요. 그대로 넣어줍니다. 5번 들어오세요 아, 좋네요. 그죠? 있는 거 그대로 줍니다. 또 4번 들어오세요 이렇게 좋죠? 예측을 잘한 거죠. 아, 여기에 문제가 되군요. 자, 이제 새로 6번 들어오세요 그래서 6번 6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 누구를 내보내야 되겠군요. 자, 여러분 먼저 예측해보세요. 누구를 내보낼 거요? 가장 오래전에 참조된 거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4번 여기서 참조했네 5번 여기서 참조했네 2번 여기서 참조했네 3번 여기서 참조했네 라고 판단한 거요. 자, 가장 오래된 건 누구죠? 바로 3번이군요. 3번을 내보내고 6번이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으니까 페이지 폴트 일어났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됐죠? 자, 7번 들어옵니다. 7번 새로 들어와야 되겠군요. 자, 누구를 내보낼 거요? 자, 누구를 내보낼 예측을 판단합니다. 6번 여기서 참조했군요. 4번 여기서 참조했군요. 5번 여기서 참조했군요. 2번 여기서 참조했군요. 누굽니까? 당첨된 건 이거군요. 그래서 얘를 내보내고 7번이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됐죠? 또 일이 많아지군요. 2번 참조하였어요. 2번 들어오세요. 또 판단합니다. 7번 여기서 참조했죠? 6번 여기서 참조했죠? 4번 여기서 참조했죠? 5번 여기서 참조했죠? 그러니까 누구를 내보내요? 바로 5번을 내보냅니다. 페이지 폴트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4번 여기 있네요. 아무 일도 안해도 되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페이지 폴트는 8번 일어났고 최종적인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 순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LRU 기법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는 FIFO 기법과 LRU 기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RU 기법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FIFO는 누구나 다 용어를 조금 알고 있잖아요. LRU 는 어때요? 새로 나왔죠. 용어가 그래서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어때요?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고 출제자들도 많은 학생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헷갈려하더라 쪘던 부분을 어려워하더라 그런 걸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걸 내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FIFO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FIFO 낼래요? LRU 낼래요? LRU 내겠죠. 자 이건데 똑같은 LRU 기법인데 이거를 스택을 이용합니다. 스택을 이용한 LRU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택 구조는 뭐가 틀린 거예요? 스택 구조는 내보내는 위치 때문에 조금 달라지게 내보내는 곳이 어때요? 앞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페이지는 쏙 빼가지고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주격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프레임이잖아요. 해당되는 프레임에 있는 페이지가 있겠죠.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있다. 2번 내보내고 5번 들어오세요. 얘 그냥 내보내고 5번 들어왔잖아요. 바로 내보냈는데 스택 구조란 말이에요. 스택 구조는 여러분이 알고리즘 입니다. 주격장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만 입력과 출력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 한 거고 이런 알고리즘을 채택한 거고 주격장치 모양은 동일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군요. 주격장치 공간이 4개의 프레임으로 나눠져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다. 그거고 내부적인 알고리즈만 스택 알고리즘을 취한다라는 거죠. 스택은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나가고 가장 윗부분의 이름을 뭐라 그러고 탑이라 그러고 가장 바깥쪽의 이름을 뭐라 그러고 버튼이라 그런다. 그래서 탑의 위치와 버튼의 위치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고요. 공간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내보내기를 할 때 뭐가 틀려지게 되냐면 맨 위로 들어와서 아래로 쌓이게 되는 거고 내보내기를 할 때는 가장 탑의 위치에 있는 것을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항상 최근에 있는 데이터는 탑의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1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을 가르키는 게 바로 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탑에 위치하게 됩니다. 스택이 다 채워지면 누구를 내보낼 거냐 가장 오래된 거죠. 가장 오래된 건 그러니까 LR위의 기본 원리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바로 버튼에 있는 것 버튼 바닥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참조된 거는 새로 참조된 거는 항상 어디로 올라오게 된다. 탑에 위치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1번 들어옵니다. 1번 들어오세요. 1번 쭌쭌쭌 들어와서 어디에 깔리게 돼요? 맨 밑바닥에 깔리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 들어옵니다. 2번 메모리에 2번 들어오세요. 들어왔습니다. 자 3번 들어오세요. 3번 들어옵니다. 자 4번 들어오세요. 4번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1, 2, 3, 4 다 찼어요. 끝. 자 새로운 페이지 안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럼 안되죠. CPU는 어떻게든 돌려야 되니까 자 5번 페이지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를 내보낸다. 다 차면 스택이 모두 채워지면 자 여기 써져있죠. 스택이 모두 채워지면 어디에 있는 걸 제거하세요. 바닥에 있는 걸 제거하세요. 바닥 바닥에 있는 걸 제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닥에 있는 걸 어떻게 제거해요. 얘네들 다 꺼내야죠. 4 꺼내고 3 꺼내고 2 꺼내고 1 제거하고 자 여기까지 남은 거죠. 그리고 2를 꺼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2 넣고 3 넣고 4 집어넣고 새로운 거 5 들어옵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여러분이 시간 싸움이니까 머리로 이제 해요. 1 빼고 내리고 맨 위에 5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밑장 빼기 합니다. 1 빼는 거죠. 1 빼요. 2, 3, 4 2, 3, 4 그렇죠. 밑장 빼기 그 다음에 세로 5 들어옵니다. 세로 들어온 건 어디에 쳐입니다. 탑에 위치한다. 자 그 다음에 3을 참조한대요. CPU가 3을 참조한대요. 어 어 있는 거 참조하네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세로 참조하는 것은 어디다 배치를 하세요. 탑에 배치하세요. 네 그래서 원래는 얘도 이런 거죠. 오리지널로 한다 그러면 자 2, 3, 4, 5가 있는데 3을 참조한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 3, 5, 4를 빼요. 네 4하고 5 빼고 자 3 참조하니까 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 2 원래 2 있었죠. 4가 5 놓고 세로 참조대는 3을 맨 위로 빼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 과정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머리로 하면 되죠. 네 어 3을 참조하니까 무조건 3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참조하는 것은 뭐예요. 맨 위쪽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어 이렇게 맨 위쪽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새로 참조하는 것은 맨 위에 있게 되니까 나머지 이제 그렇죠. 3을 빼버리면 3이 나갔으니까 나머지 여기는 뭐예요. 2 그렇죠. 2 그렇죠. 2 있고 4 있고 5 있고 세로 들어온 3조하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를 참조하세요. 4가 맨 위로 올라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 있어요. 2 5 그렇죠. 2 5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4가 이제 여기 맨 위로 나가게 되니까 한 칸씩 다 내리면 되죠. 2 5 3 4 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2를 참조한대요. 그럼 얘를 어째요. 맨 위로 올리기 오니까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요.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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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위에 2 자 그 다음에 5를 참조한대요. 5 그럼 5 어째요. 네 5 맨 위로 올린 거죠. 네. 4 3 2 나머지 5 그 다음에 또 4를 참조한대요. 4 맨 위에 올리면 되죠. 3 2 3 2 5 4 자 6을 참조한대요. 6 4 4 6 7 자 2를 참조한대요. 2 그럼 얘 빠지는거죠. 빠지고 어때요. 4 6 7 이렇게 들어오는거죠. 자 4를 참조한대요. 참조되는거 맨 위로 올리는거죠. 6 7 2 6 7 2 4 이런식으로 된다고요. 이거는 스택을 이용한 LRU 기법입니다. 스택을 이용한 LRU 기법은 우리가 이제 기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LRU 기법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게 최적 교체 알고리즘 OPT 얘는 또 어떤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기를 하는 방식일까 한번 볼까요. 자 최적 알고리즘은 우리가 약자로 OPT다 합니다. 옵티말 최적이다라는거죠. 자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측이거든요. 페이지 교체는. 그래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누구도 모르는거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 성공을 하더라라고 많은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거죠. 하지만 나중 뒤쪽에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을 페이지를 예측해가지고 교체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여기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분들은 안보인 상태에서 이 알고리즘을 푼거죠. 자 1이 들어왔어 2가 들어왔군요. 공간은 3개가 있습니다. 프레임이 3개가 있다라는거죠. 자 2번 페이지에 들어오세요 라고 했어요. 2번 페이지에 들어옵니다. 3번 페이지에 들어옵니다. 문제없죠. 2번 페이지에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자 2번 페이지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들어옵니다. 3번 페이지 원래 있었죠. 자 1번 페이지에 들어오세요. 문제없죠.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결정을 해야죠. 5번 페이지에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5번 페이지. 어쩔까요? 누구를 내보낼까? 그럼 이제 이 뒤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뒤를. 그래서 5번은 2번 나왔어요. 2번 1번 나왔어요. 네 3번은 한 번 나왔어요. 누구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번은 한 번도 안 나왔군요. 그러면 얘가 1번을 선택을 해서 1번을 내보내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참조되지 않을 것을 제거하는 기법이다.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OPT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자 LFU 기법이 있습니다. LFU 기법. LFU 기법은 뭐냐면 참조된 횟수가 가장 적은 거 CPU가 가장 적게 부른 거 CPU가 누구 들어오세요? 누구 들어보세요? 했는데 가장 안 부른 거입니다. 자 다 써져버렸군요. 문제없죠. 2번 들어오세요? 3번 들어오세요? 1번 들어오세요? 3번 들어오세요? 2번 들어오세요? 4번 들어오세요? 여기서부터. 그럼 누구를 내보내기를 할 거냐. 자 2번은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3번은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군요. 자 1번은 한 번밖에 안 불렀군요. 그래서 1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제거하고 4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앤뉴얼 기법이 있습니다. 앤뉴얼 기법은 뭐냐면 나름대로 비트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참조비트, 변형 비트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참조비트에다가는 각각 페이지에다가 비트를 두 개씩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페이지가 호출됐으면 참조비트에 0을 씁니다. 호출되지 않았으면 0을 쓰고 호출됐으면 1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형 비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페이지의 내용이 변경됐으면 0, 변경되지 않았으면 1 이렇게 비트를 만들었어요. 해당되는 페이지가 비트가 두 개니까 이런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페이지가 만약에 0, 1이 나왔다. 그러면 우선순위 2번 이런 식으로 교체 순서 2번 해당되는 페이지가 1, 1이 나왔다. 그러면 교체 순서 4번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자기들이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앤뉴얼 기법은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이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설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조비트와 변형비트라는 비트를 이용을 해서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은 해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앤뉴얼입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디스크 스케이셀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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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